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공항 기본계획고시가 올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절차 전반이 지연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항건설사업은 현재 환경부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과 발표 이후 계획수립 완료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절차 등이 6개월이 소요돼 계획고시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